5픽은 중국 프로야? 5픽은 중국 프로야? 아 5픽은 중국 프로야?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중국 프로인지 정보가 왜 이렇게 좋아 바이 그리 아이템 오 뭐야 프로게이잖아 곰인형도 어디서 봤는데 좀 익숙한 프로들이 있구만 하지만 저희 소라카라면은 9연승 할 수 있습니다 데스 매트오 오 야 아하 안 무빙 굿 데스 매트 우와 무빙 미쳤는데 아 안 맞아? 다 피해요 수고하세요 피해요 그냥 빼면 됩니다 안죽어요 안죽어 힐 있어요 데스 매트에요 견제에요 잘 받아치지 오우 매스어스 소맨 나 한 번에 못찍기면 승산이 없다 소가 자꾸 나댓나 데스 매트 와아 이건 죽었다 이건 죽었어 으아아아 한 번에 죽이면 오 답이 없구요 오아아아 아아아아 씨 아깝다 있었는데 바로 매스껴 오네 아아아아 까비 자 순간적인 전멸 점화 판단 좋았어요 사악구도 깔끔했고 역시 프로닛구만 굿 당연히 개빡세죠 지금 제 한계를 넘어서 게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스터가 진짜 혼신을 다해야되요 정신력 소모가 엄청 큽니다 아 스카노 또 오네 으아아아 뭐야 이거 살아만 산다 그렇지 아 겁나이스 아이씨 개무색하게 오네 침묵이 좋았고 위에서 터뜨렸다 굿 아 아 이런 오라 난 오라 으어어어 아이고 아까워 씨 아 타워한데 아이씨 아이고 아까워 씨 야아 근데 우리 상체가 너무 잘합니다 라이즈인 초계스 바텀이 좀 스카노 개입이 많아서 힘든데 다행히 딴 데서 이득 많이 보고 있어요 소맨 온다 소맨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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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아 죽어요 야 어쩔 수가 없다 어 캣뜰 형님 소맨이 와요 음? 백업 조금 와주지 젤이 형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캔트 플레이 파텀 헬프 차앤니즈 프로 오오오 쥐엘리야! 저 노궁이야! 쥐엘리야! 에휴 Q가 안맞냐 핑이 티나? 야아 라이즈야! 오케이 우리가 이긴다 잼가스 쥐엘리! 형 간다 형 간다 위를 봐야돼 침묵! 나이스! 쥐엘리야! 나이스! 한타 이겼다 역시 한타에 쥐엘리이건가 있고 침묵 아주 좋았구요 스킬을 못쓰게 아니 저기요 형님! 아오오니 형님 어디까지 가세요? 아이 급발진인데? 핑트였나? 뒤질래? 야 야야야야 뒤질래? 아깝다 캣트 다 썼다 처형이닐 안죽었어 자야가 좀 무식한데? 아 이걸 들어온다고? 느려! 응? 다 알고있지 젤리는 말이야 먹어라 안뇽 안뇽 나니? 아이 소맨? 아 이걸 이렇게 치네? 이건 뭐지? 어 뭐야 컝컹이 컹컹이 이겼다 원딜차이로 이겼다 안전하게 시야 먹어주면서 집에갑니다 여기 지워라 소야 난 집에 간거야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멍청한 소놈 아 이거 라이드도 있어서 낚시 하려고 한거에요 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엣 마이 이래에에에에엣 좋아졌어 궁 안써도되고 와 skt식 운영 지려요 이거 바론입니까 내가 미드 바람잡을게 바람 흑우연기한다 흑우연기 한명은 바람잡아야돼 흑우 지렸고 바람잡이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굿 가자 야 이거는 소잖아 어쩔래? 저기 수고하세요? 저 안죽는데요? 미디움 레어로 익히세요 역개우소 응힐 안죽어 안죽어연 궁힐 자 초기에서 한번 살리고잉 끝까지 야무지게 힐 땡겨줍니다 응힐 죄울리아 죄울리아 끌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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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Thio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헿 아 수고하세요?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면 그만이야 저기 알리님 죄송하면은 버스 타시던거야 으음 으음 아 근데 좀 기분 나빴어 리포트해야겠다 알리 으음 으음 어디갔어 으음 부정적이야 으음 좋았어 굿 깔끔했다 끝 알리아 좀 매섭긴 했어 하지만 운에 대한 실력이 부족하구나 이번에 이기면 10연승입니다 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이다 7연승 오브젝트 더블 S 미친 펜타곤 팀 운도 안좋아 미우신아 막아야돼 목숨 걸고 어떻게든 막아야들아 끝난다아 이 땡 이 땡 어 뭔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